평범한 취준생이 애터미를 만나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로얼마스터 이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2024년 우리 애터미는 철저하게 하든지 처절하게 하든지 라는 이 캐치프레이드로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께서도 올해 애터미와 함께 더 새롭게 도약하고 성장하는 그런 값진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13년 전에 정말 처절하게 취업을 준비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유일한 목표이자 꿈은 이름만 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대학 간판이 필요해서 재수까지 해가면서 수능을 쳤고요 또 대학을 졸업하고 다양한 스펙을 쌓고 또 거기에 해외 유학까지 정말 남들보다 철저하게 준비를 했었는데요 우연한 계기로 애터미 세미나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유일한 목표이자 꿈이 시작부터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구 얘기일까요? 네, 제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 우리 회장님께서 하셨던 이야기 그대로 똑같이 해드릴게요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대기업에 취업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좋아하지 마세요 그것은 시작부터 실패한 인생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유일한 목표이자 꿈이었던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일을 하는 동안에만 먹고 살 수 있는 그 일은 결국 끝이 나면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해 줄 수가 없다 결국 죽을 때까지 계속 일을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일을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모님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들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성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 말씀이셨어요 제가 들어가고자 했던 그 대기업은요 물론 일을 하는 동안에는 먹고는 삽니다 하지만 일이 끝난 이후에도 노후 문제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을 해야만 했었던 그런 일이었어요 그 세미나를 듣고 제가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 진짜 일이라고 하는 건 정말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일 그것을 끝낼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러던 차에 제가 에터미 세미나를 다시 한번 참여하게 되었고 그리고 회장님께서 이 에터미가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일을 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소득을 가질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 월 1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다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그런지 에터미를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하던 취업 준비를 잠시 미뤄두고 에터미를 집중적으로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단계 네트워크는 전혀 경험이 없었고 또 세일즈, 영업 이런 것도 전혀 경험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하던 학생이었어요 관련 서적들을 읽어보고 또 나름대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가면서 이 에터미를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과 확신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아, 에터미는 누구나 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공의 원리가 작동이 되는 그런 회사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에터미는요 유통의 가장 기본 원칙이자 가장 기본 원리가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면 소비자들은 반드시 그 제품을 사게 돼 있다 그래서 에터미가 처음부터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고 하는 이 모토를 가지고 지금까지 영업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성공의 원리는요 바로 우리 보상 플랜 속에 있습니다 무한 단계 그리고 글로벌 원 마케팅이라고 하는 이 특징은 누구나 포기만 하지 않으면 능력이 있건 없건 인맥이 많던 적건 말을 잘 하든 잘 못하든 누구나 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원리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에터미 사업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 5년 됐을 때 리더스 클럽 그리고 10년 차에 로얄 리더스 클럽이 되었습니다 정말 평범한 그런 취업 준비생 평범한 대한민국의 청년이었어요 그런 평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에터미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성공의 원리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저희 부모님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노후 문제를 해결을 해드렸어요 매달 생활비를 제가 지금 드리고 있고 또 저희 가족이 먹고 사는 문제도 이미 해결이 되었습니다 약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되면 먹고 사는데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해결할 계획입니다 제가 임페리얼 마스터가 돼서 월 1억을 받는 그런 성공자가 된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 공부하지 않아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취업 준비 안 해도 먹고 사는 문제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능한 건 결국 이 에터미가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의 능력 그 시스템을 갖는다라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에터미의 성공자분들이세요 이 에터미가 성공 원리가 작동이 된다고 하는 정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로얄 마스터 코드가 새 코드고요 크라운 마스터 코드가 새 코드입니다 자 이분들은 모두 가족입니다 자매도 있고요 형제도 있고 조카와 이모 사이도 있고요 또 사위와 장모도 있습니다 그 사위 사업자는 누구일까요? 네, 접니다 또죠 에터미를 통해서 저희 스폰서의 따님과 제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스폰서이신 우리 장모님도 로얄 마스터가 되셨고 저도 또 로얄 마스터가 됐고 자, 저희 가족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분들은요 모두가 다 네트워크 마케팅에 전혀 경험이 없었던 분들이고요 전직도 모두가 다 다릅니다 능력치도 다 달라요 살아왔던 환경도 다 달라요 나이도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에터미 안에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다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그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능력 있는 사람만 성공하고 특별한 사람만 성공한다고 하면 이런 집단의 성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에터미는 절대 제품 그리고 이 보상 플랜의 특징으로 인해서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원리가 작동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성공을 원하시는 분들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문제 난 해결하지 못했다 그거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더 나아가서 우리 부모님들의 먹고 사는 문제 자녀들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해결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에터미를 꼭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에터미를 하시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올해 2024년 갑집년 새해 첫 세미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로 이 에터미로 인해서 올해 처음부터 시작부터 복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 에터미를 정말 철저하게 알아보셔서 집단의 성공을 만드는 그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 HP